책 7호면은 클래스 카드 복습은 몇 번 해야 되는 거야? 6요 아니지 7이라니까 홀수는 홀수 번호 따라가고 7하고 나서 몇 번 해? 7하고 나서 8하겠지 당연히 8하고 나서 복습은 클래스 카드 몇 번 해야 돼? 그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? 재빈이는 오늘 수학하고 왔어요 자 그래서 알파벳부터 가볼까요? What with the600 print? 모여서 내는 소리는? HAT 하나, 넷, 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하나 씩 여기서 나는 소리 E T 합쳐서? HAT A는? A Milliarden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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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중에서 에가 됐죠. 이거 아니야. 알아요. 오케이. 그래서 소리 쓰기. H, A, T. 오케이. 소리. HAT. 왜 소리가 안 나냐? 왜 소리가 안 나지? HAT. 소리가 안 나네. 뭐지? 좀 이따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. 아, 엉뚱한 데서 소리가 나오게 돼 있구나, 지금. 어디서 나오는데? 안 가르쳐줘. 비밀이야. HAT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. H, A, M. 모여서 내는 소리. HEM. HEM. 하나, 넷, 하나. 하나씩. E. M. 합쳐서. H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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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그래서 소리. HAM. H, A, A,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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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서 내는 소리? HAM. OK.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. G A T E E G A T E 뭐에서 내는 소리? 게이트 하나씩 G G E T T 게툰데? 아 A구나 OK A가 A가 아니고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? A A 되고 있죠 그래서 합쳐서 게이트 게이트 G는 그 G 같다 했지 그 G같은 G 중에서 그 A는 에 에 아 어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게이트 게이트 T는 트고 E는 원래 어 E 에 어 E 에 어 E 에 어 끝에 있으면 소리 안 난다 했어 그래서 뭐에서 내는 소리?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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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G A T E 뭐에서 내는 소리?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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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들리든 상관없어요 인섹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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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나씩 E E N N N N S E E I 인섹트 인섹트야?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S 오케이 E가 E가 아니고 못했어요 S 그래서 합쳐서 인섹트 인섹트 그렇습니까? I는 I E O I E O 오우 잘 기억하고 있네 중에서 E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인 인 S는 S S S S는 뭐? S E 양치할 때처럼 E 하고 S 따라해보세요 then S 나는 시어할 때 그게 안 돼요 응 떨려야돼 여기서 지리지 리하게 중에서 S 됐고 E는 글자 E는 E N E N 중에서 L C는 SC S는 SC SC 중에서 T는 항상 앞둬서 인섹트 인섹트 그래서 소리 인섹트 쓰기 I N S E C T 모여서 인섹트 연습 많이 늘었네 세빈이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G G N N 여기 있고 G O 이런가? 이 글자 이름을 모르다니 U G M 검 검 검 OK 하나씩 G O M 합쳐서 검 G는 G G 중에서 G U는 U U U U U U U O M M 합쳐서 검 검 우리 검 그리지 검 검 OK 소리 검 쓰기 G U M M OK 소리 검 검 OK 알파벳 H E E N OK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 음 헨 헨 그렇지 하나씩 에 에 네 네 네 합쳐서 헨 헨 근데 연서야 섭섭하다 선생님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네 근데 알겠습니다 OK E는 E는 E에어 E에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내 이름을 불러줘도 아니고 힘 받을 수도 아니고 대표 소리 OK 그래서 소리 헨 헨 쓰기 어 H A A I E N 에 음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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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고우트 고우트 오케이 하나씩 그 거 오케이 이거 둘이 소리 하나 돼 그리고 설명해놨어 오에이는 뭐 오에이는 뭐 오에이는 뭐 오에이는 항상 오에이는 항상 오에이 둘이 붙어서 소리 한 가지 소리 맞네요 T는 앞서서 가우트 오에이가 오우 된다는거 이제 기억해도 해야되겠지 오케이 소리 가우트 하나씩 오 오에이 모여서 오에이는 뭐라고 오우 오 오케이 네 알파벳 오에이 아에이 아이 G 엘 disputes 이혹 églu O, O는 항상 U가 돼요 OA는 O O, O는 U 메롱을 만들어봤어요 기억 잘 하라고 I는 I, E, O 중에서 E 메롱 메롱은 메롱으로 기억할 것 같은데 G는 G 중에서 G O, O는 항상 U 합쳐서 Eagle Eagle 소리 Eagle I, G L O, O 소리 Eag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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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20 Q A L U 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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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? 예, 쓰기 시험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